고맙다는 인사 옛날 일본의 추운 북쪽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토시오는 친구와 함께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난 어느 한적한 신사 근처에 앉아 내기 장기를 두었습니다. 내기에서 지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어때? 지는 사람이 한밤중에 신사에 들어가는 걸로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입니다. 친구가 장기를 두며 말했어요. 토시오는 안타깝게도 친구에게 맞설 만큼 용감하지 못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내내 최선을 다했지만 토시오는 결국 지고 말았어요. 토시오는 깜깜한 신사 한 번, 친구 얼굴 한 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신사 안으로 들어가시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친구가 재촉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 토시오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겠지. 토시오는 어찌 된 일인지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토시오는 신사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갑자기 신사 안쪽 깊은 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시오는 깜짝 놀라 걸음을 뚝 멈추었지요. 누구지? 토시오는 턱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고하고 한 약속이 떠올라 다시 첫 번째 문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토시오가 두 번째 문에 다다랐을 때 흐느끼는 소리는 아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토시오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천천히 걸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시오는 두 번째 문으로 걸어 들어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흐느끼는 소리가 매우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절에 있는 큰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토시오는 걸음을 멈추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용감해지려고 애썼지요. 토시오는 부들부들 떨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에 멈추어 섰습니다. 어쩌면 유령이 아닐지도 몰라. 토시오는 자신을 타일렀지요. 사람이 나무에 걸려 넘어진 것일 수도 있어. 그래, 괜찮을 거야. 토시오는 나무 위에 매우 천천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목소리는 바로 토시오의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내 등에 올라타세요. 토시오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두려움에 덜덜떨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얼른 올라타세요. 토시오는 약간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큼직한 무언가가 그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토시오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 금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어요. 토시오는 냉큼 대문을 밀고 들어가 등에 붙어있는 그 무언가를 털어내려고 했었지요. 제발 내려주세요. 토시오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달라붙었어요.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토시오는 이불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토시오는 등 뒤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편 귀퉁이에 닿은 듯한 소리도 들었지요. 하지만 토시오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토시오는 머리를 누비 이불 아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밤을 잊으려고 했어요. 이윽고 토시오는 겨우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토시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방 안 귀퉁이에 놓여있을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방을 빠져나가려고 까치발로 조심조심 걸었어요. 토시오는 차를 우려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로 방에 들어가지 말아요. 거기에 끔찍한 게 있어요. 토시오는 간밤에 신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그걸 업어줄 만큼 용기도 있었고 친절했잖아요. 더구나 그건 당신을 해치지도 않았고요. 토시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위해 한 번 더 아내에게 주의를 주며 일을 하러 나갔어요. 아무래도 그이가 악몽을 꾼 것 같아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한 번 가봐야겠어. 토시오의 아내는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퉁이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크고 무서운 그 무엇도 전혀 없었지요.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 유령 손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시오 아내의 눈에 방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띄었습니다. 놀라서 두 눈을 비비고 바라봤더니 바로 금화였습니다. 수많은 금화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금화들은 어젯밤 손님이 토시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남겨놓은 것이랍니다. 저승의 곶간 어떤 마을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는 엇빛에 탔지만 성질은 아주 딴판이었어요. 박서방은 부자였는데 워낙 구두새라 제 것이라면 돌멩이도 남에게 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누가 박서방을 좋아하겠어요? 아주 발길을 딱 끊고 아무도 오가지 않았지요. 이와는 달리 이서방은 가난하지만 뭐든 남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먹으려던 곡식을 나누어주고 누가 옷이 없어 덜덜 떨면 자신이 입던 옷도 내주었습니다.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 집을 제 집처럼 되나들며 이서방을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박서방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보게 일어나시게 저승 갈 시간이네.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깨보니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승이라니요? 이서방 내 꿔준 쌀도 아직 못 받았고 나중에 입으려고 둔 비단 옷도 아직 못 입었고 금고에 모아둔 돈도 아직 못 썼는데요? 박서방은 두 저승사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되나요? 두고 갈 돈 생각에 발이 안 떨어져도 저승사자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았는데 염라대왕이 보더니 아직 올 때도 아닌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며 당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서방이 이승으로 돌아오려는데 저승사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이승으로 가려면 길삭스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길삭 심어 꼬자꼬 자다 끌려왔는데 제가 가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서방이 놀라서 말을 하자 저승사자들이 미안한지 실실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걱정말게 저승에 있는 자네 곳간에서 돈을 좀 쓰면 되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곳간이 있다는 말에 화색이 돌며 반가워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라가니 신기하게 생긴 곳간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곳간은 손바닥보다도 작았어요. 박서방의 곳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달랑 집 한단만 놓여 있었지요. 나 참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못되게 굴었구먼. 저승 곳간은 남에게 베푼 대로 쌓이는데 이렇게 집 한단만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집 한단은 누군가에게 주었나 보군. 박서방은 누구에게 집 한단을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이웃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직접 만들었으라고 집 한단을 던져준 적이 있거든요. 박서방은 살아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아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의 곳간은 돈이 그득그득하니 좀 빌리면 되네. 박서방과 저승사자는 이서방의 곳간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의리의리했지요. 돈이면 돈, 곡식이면 곡식, 옷이면 옷,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다 이승에서 이서방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들입니다. 하여튼 이서방 곳간에서 돈을 빌려 길싹쓸 내고 박서방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와 논을 뜨니 자신이 병풍 뒤 관안에 누워있는 겁니다. 병풍 앞에서는 식구들이 아이고아이고 하며 울고 있고 박서방이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고 나오니 식구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졌지요. 박서방은 식구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어요. 자 이 돈을 받게나 이건 자네 돈이네 무슨 돈이냐고 묻지는 말고 뜬금없는 박서방의 행동에 이서방은 얼떨떨한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나 받을 수 없네. 하지만 박서방이 하도 오기니까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알았네 자네 마음이 전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네. 역시 이서방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이서방의 말에 박서방은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이서방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의 저승곡간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제주도 효녀 이야기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가진 것이라곤 동냥을 다 찌그러진 그릇밖에 없는 강이 영성이 서불이라는 긴 이름의 남자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또 그 아랫마을에는 가진 것이라곤 숟가락밖에 없는 홍은소천궁의 궁정궁나비라는 긴 이름의 여자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흉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간신히 살고 있으니 거지에게 줄 밥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윗마을에 가면 아랫마을이 풍년이라 하고 아랫마을에 가면 윗마을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거지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풍년이 들었다는 마을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산의 거지는 아랫마을로 여자거지는 윗마을로 밥을 얻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거지는 두 마을의 중간쯤 되는 들판에서 딱 마주쳤어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으니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만 첫눈에 두 사람은 반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반한 두 사람은 개울가에 물을 깨끗하게 씻은 동량 그릇에 떠놓고 홀레식을 올렸습니다. 축하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산과 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를 모아 기둥을 세우고 집단을 덮어 움막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힘을 합쳐 품팔이라도 해봐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설마 굶기야 하겠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요. 남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굶는 날 없이 밥은 먹고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예쁜 딸이 태어났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움막 속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입힐 옷도 없고 먹일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잘 먹지 못해 그런지 젖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힘없이 울기만 했지요. 내가 못나 저 자식을 굶기는구나. 남편은 가슴을 치며 움막 밖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은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려 했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그 부부가 우리 농사일도 많이 도왔는데 저는 쌀을 내놓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쌀을 모아 은그릇에 죽을 쏘어 먹이며 딸 아이를 정성껏 키워주었습니다. 은그릇에 밥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부부는 이 아이를 은장하기라고 불렀어요. 은장하기가 아장아장 걸음을 뗄 무렵 이 부부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도 도와주었어요. 그렇지만 다들 먹고 살기에 바쁜데다 두 번째 아기이기도 해서 돕겠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녹그릇에 죽을 수어 아기를 키워주었어요. 부부는 녹그릇에 죽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이 아기를 노짱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노짱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마지못해 도왔습니다. 셋째 딸에게는 나무바가지에 나물죽을 해다 먹여주었어요. 나무바가지에 나물죽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이 아기를 가문장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딸이 태어난 뒤 부부는 다행히 운이 띄어서 하는 일마다 척척 풀리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막집은 어느새 초가집으로 바뀌고 초가집은 잠깐 사이에 푸른 기와집이 되었지요. 외양간을 꽉 채운 소들이 음마음마 맛있게 여모를 먹고 새로 마련한 논에서는 꽉 찬 벼이삭들이 출렁거렸습니다. 일꾼들을 여럿도고 살 정도로 살림이 넉넉해졌지요. 그러는 사이 딸들도 곱게 자랐습니다. 부부는 비단옷을 입은 셋 딸을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특히 막내딸인 가문장아기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날 정도로 똑똑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부부는 거지로 힘들게 살던 시절은 까마득히 있게 되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봄날이었어요. 부부가 안방에 앉아 첫째 딸을 불러들였지요. 심심하기도 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쁜 은장하기야 너는 누구 덕분에 먹고 입고 사느냐? 하늘의 덕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덕이 가장 크지요. 옳거니 우리 은장하기 똑똑하기도 하지. 부부는 첫째 딸에게 은가락질을 주며 칭찬했습니다. 흐뭇해진 두 사람은 둘째 딸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졌어요. 우리 둘째 딸 노장하기 예쁘기도 하지. 너는 누구 덕분에 먹고 입고 사느냐?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들어온 노장하기는 다소곳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덕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덕은 아버님 어머님 덕이옵니다. 기특하기도 한 우리 노장하기 부부는 흐뭇한 얼굴로 옷가락질을 선물로 주고 둘째 딸도 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셋째 딸도 불러 물어봅시다. 우리 딸들은 정말 여간 똑똑한 게 아니구려. 부부는 신이 났습니다. 똑똑한 가문장하기야 너는 누구 덕분에 먹고 입고 사느냐? 셋째 딸은 부모 얼굴을 보며 또롱또롱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하늘의 덕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요 배꼽 덕분에 먹고 입고 살지요. 부모는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힘들게 키워놓았더니 뭐라고? 그래 내 덕에 산다고? 아버지는 가문장하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키워주어도 고마운 것을 전혀 모르는구나.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가문장하기는 입단 옷가지를 챙기고 얼마간의 양식을 검은 암소에 실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가문장하기는 눈물이 뚝뚝 흘리며 대문을 열고 나섰어요.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냈구나. 막내딸은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인데 어린아이가 철없이 한 말을 가지고 쫓아낼 것까지는 없는데 부부는 그래서 얼른 맞따를 불러 일렀습니다. 은장하기야 너 얼른 나가서 가문장하기한테 물에 말아놓은 잔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고 가라고 해라. 큰언니는 심통이 났어요. 가문장하기를 다시 부르려고 하시나 보다. 엄마 아빠는 가문장하기를 더 예뻐하시지 그리고 저 아이가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받을 재산도 훨씬 줄어들 테니까 내쫓아야겠다. 샘이 빠른 은장하기는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 소리쳤습니다. 막내야 빨리 달아나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쫓아가신다. 가문장하기는 큰언니의 속셈을 다 알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언니, 노둣돌 아래로 한 발이라도 내려오면 지내로 변해버릴 거예요. 은장하기가 노둣돌 밑으로 내려서자마자 정말 지내로 변해버렸어요. 지내가 된 큰언니는 꿈틀거리며 노둣돌 밑으로 들어갔지요. 한참 동안 기다렸으나 가문장하기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어머니는 애가 타서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노장하기야 어서 가서 가문장하기를 불러오너라. 하지만 노장하기도 두엄 위에 올라서서는 동구 밖을 걸어가는 동생에게 소리쳤어요. 가문장하기야, 빨리 달아나 아버지 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가신다. 노장하기도 속으로는 속으로는 똑똑한 막내 동생이 미워서 없어졌으면 했던 겁니다. 가문장하기는 두 언니들한테 미움을 받는 게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지요. 작은 언니도 두엄 아래로 내려오면 버섯이나 되어버려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엄 아래로 내려선 노장하기도 버섯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는 가문장하기가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방문기둥 사이를 가로지른 나무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눈이야.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 딸이 사라져버린 집은 텅 비었고 눈도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버는 돈 없이 쓰기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모아둔 재산은 술술 다 써버리고 두 사람은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지요. 집을 나간 가문장하기는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검은 암소에 옷 몇 벌과 쌀이 든 주머니를 싣고 말입니다. 나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살까? 가문장하기는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걸어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나절이 넘게 허어 벌판을 걸은 가문장하기는 주막에라도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해까지 져서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지요. 더듬더듬 어두운 밤길을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검은 암소야. 우리 저 집까지만 힘을 내서 가자. 커다란 대추나무 뒤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가문장하기는 사림문 밖 대추나무에 소를 메고 공손하게 말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쉬고 가게 해주세요. 그 집에는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문장하기를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삼형제나 있어 아가씨가 잘 수 있는 방이 없다오. 부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 근처에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늙은 부부는 가문장하기가 애처롭게 보여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가문장하기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며 아픈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우당탕탕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문장하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큰아들이 말을 파서 메고 오는 소리라오. 그 집은 산에서 말을 캐다가 반은 마 장수들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부엌을 힐끗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힘들게 산에서 마륵해 배불리 먹여놨더니 거지를 데려다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는 소리였지요. 둘째 아들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문장하기는 화도 나기도 하고 어휘도 없어 부엌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었어요. 한참 후에 와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을 잔뜩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엌에 웅크리고 있는 가문장하기를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에 검은함소와 참한 아가씨가 왔네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려나? 껄껄껄 웃는 막내 아들은 가문장하기가 흘끗 살펴보니 키도 헌칠하게 크고 삼형제 가운데 얼굴도 가장 잘생겼습니다. 잠시 후 새 아들은 파가지고 온 말을 삶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말을 삶아서 솥을 제 앞에 끼고 앉아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 서셨으니 조금만 드세요. 그러고는 가느다란 부분을 몇 개 뚝뚝 꺾어 부모에게 주고 꼬리를 끊어 가문장하기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먹을 것이 가장 많은 가운데를 먹었지요.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말을 삶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꼬리를 잘라 부모에게 주고 자기는 가운데를 먹고 모가지는 조금 잘라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감은장하기는 감은장하기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말을 삶아 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소틀 한가운데 놓더니 커다란 마의 가운데를 툭 잘라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삼형제를 낳아 기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맛있는 것도 못 드리고 매일 맘 안 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은장하기는 그런 막내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나마 이 집에 쓸만한 아들이 한 명은 있구나. 형제들이 말을 다 먹고 나자 감은장하기는 자기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감은장하기가 내미는 쌀밥을 보고 부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우린 그런 기름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탈이 날지 모르니 아가씨나 드시오. 감은장하기는 큰아들에게 상을 차려갔지요. 그런데 큰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둘째 아들에게 들여가자 똑같이 말했어요. 감은장하기는 막내 아들에게 상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쌀밥이란 말이오. 먹을 줄은 모르나 고맙게 먹겠소. 막내 아들이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감은장하기는 추운 부엌에 쪼그리고 자려니 벽에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모두 모른 척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고 막내 아들만 함께 부엌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부부가 되기로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어요. 다음 날 감은장하기는 막내 아들에게 멋진 비단옷을 해입키고 놀러나가자고 졸랐습니다. 당신이 맛파던 곳으로 구경을 가요 말을 어떻게 파는지 궁금해요. 무슨 되던한 일이라고. 막내 아들은 말은 그리 하면서도 감은장하기의 손을 잡고 말을 파는 들판으로 데려갔지요. 거기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먼저 와서 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창 말을 파다가 뭔가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웬 누런 덩어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아이쿠 냄새 똥덩어리가 아닌가. 둘째 아들이 말을 찾아 구덩이를 파다보니 길쭉길쭉한 것들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이 회귀한 것들은 뭐여? 자세히 보니 구덩이 가득 지내며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막내 동생이 파놓은 구멍으로 갔지요. 아내는 자갈이 가득했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웬 금빛인가? 아니 이곳은 금덩어리가 아니오? 맞아요 금덩이네요. 당신의 착한 마음을 보고 하늘이 선물을 주었나봐요. 가문장 아기는 살포시 웃으며 검은 암소에 그걸 실어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금덩이를 팔아 부자가 되었지요.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짓고 마구깐에는 소와 말수십마리가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과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가문장 아기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소? 실은 제가 집을 쫓겨나온 뒤 늙으신 부모님은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남들에게 비렁뱅이로 얻어먹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비록 저를 쫓아내셨다 하지만 하나뿐인 부모님인데 어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망설일 것이 무엇 있소?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지금이라도 찾아 잘 모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부는 석 달 열흘 동안 거제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백일 동안 거제들만 불러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온 제주 땅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날마다 대문 앞에는 거제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가문장하기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장하기는 잔치가 끝난 저녁이면 높은 정자에 올라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가문장하기는 새벽부터 대문 앞에 서서 잔치가 열리는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제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닐까. 가문장하기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 무렵이었어요. 상을 다 치우고 있는데 가문장하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더듬더듬 들어오는 모습에 가문장하기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행여 부모님이 아실까 싶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 늙은 부부에게는 따로 상을 차려드리도록 해라. 무슨 영혼인지 모르는 거지 부부는 하인이 이끄는 대로 정자에 따로 차려놓은 상을 받았습니다. 가문장하기는 그 옆에 조용히 가 앉더니 입을 열었지요. 이 술 한 잔 받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막내딸 가문장하기가 드리는 술 한 잔 받으세요. 뭐? 어디 있느냐? 우리 가문장하기. 내 딸 가문장하기 어디 있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눈을 번쩍 떴어요. 가문장하기와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장하기는 그날 이후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벌레 죽이기를 좋아하던 사람 아주 아득한 옛날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을에 박초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초시에게는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었어요. 벌레를 잡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꼭 죽이지 않아도 되는 벌레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어요. 어느 날 가끔 보며 지내는 친구 한 사람이 박초시네 집에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 미안해 자네에게 줄 모자를 하나 가져왔네. 박초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친구가 준 모자를 곁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는 돌아가겠다며 일어섰지요. 삿갓을 고쳐쓰고 마루까지 나온 친구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서운하구먼. 왜 그러나? 박초시가 의아해서 친구에게 물었지요. 내가 선물로 모자를 가져다 주었는데 자네는 써보지도 않는군. 머리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 그건 그렇구먼. 친구 말에 박초시는 미안해하며 모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초시는 소로 변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여보게 친구 나 좀 살려주게 하고 아무리 외쳤지만 소 울음소리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갑자기 마루에서 나는 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왔지요. 어허 이거 마루까지 소가 들어왔소. 어서 쫓아내시오. 친구는 손으로 휘휘 소를 몰아내며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식구들도 깜짝 놀라 소를 마당 밖으로 몰아냈지요. 아내는 빗자루로 소를 때려 대문 밖으로 쫓았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님 대접을 하다가 어디 갔는지 원. 박초시의 아내는 몹시 미안해하며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초시가 오면 기다리다가 그만 집으로 갔다고 전해주십시오. 친구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를 끌고 시장에 가서 팔았지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황소입니다. 스무 냥만 내시오. 배추밭에 들어가는 것만 막으면 논 열맞이기 가는 일도 한나절이면 끝낼 수 있는 소라오. 어떤 농사꾼이 흥정을 해 열일곱 냥의 소를 사갔습니다. 한편 박초신의 집에서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야단이 났지요. 식구들이며 머슴들이 나서서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가 된 박초신은 남모르는 농사꾼 집으로 끌려가 외양간에 묶여 있었어요. 주인은 잘 쓴 여물도 주고 등도 시원하게 긁어주었지만 박초신은 울고만 싶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사람이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외쳐도 그저 입에서는 음머 음머 하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소가 된 박초신은 날마다 논밭에다가 쟁기를 끌어야 했어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했지요. 저녁이면 힘이 들어 하얀 거품을 입에 물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박초신은 문득 자기를 팔 때 친구가 농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는 배추밭에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아무래도 내가 배추밭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그때부터 박초신은 주인이 새참을 먹으러 갈 때나 오줌을 누러 갈 때 틈만 나면 쟁기를 매달고 배추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번번이 배추밭에 가지도 못하고 잡히기 일쑤였지만요. 그렇게 일해째 되는 날에 결국 소가 된 박초신은 배추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배추를 우적우적 씹어 먹자 박초신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변했어요. 박초신은 몸에 걸고 있던 쟁기를 벗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초신은 억울하고 기가 막혀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어요. 여보, 도대체 어딜 갔다 왔어요? 왜 밥은 안 먹고 물도 드시질 않는 거예요? 아내는 궁금하고 애가 타서 물었지만 박초신은 입을 꾹 닦고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박초신은 자기를 내쫓은 아내도 자식도 원망스러웠지만 누가 서로 변했던 일을 믿어줄까 싶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말도 않고 끙끙 앓기만 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워 아내는 옆집에 사는 남편 친구를 찾아갔어요. 어딜 갔는지 말도 없이 다녀오더니 이제는 밥도 먹질 않아요. 게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답답해 죽겠어요. 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부탁을 받은 친구가 박초신의 사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족들이 자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 박초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가 겪은 이상한 일을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하루는 어떤 친구가 모자를 하나 선물하길래 그걸 썼지. 그랬더니 내가 소가 되어버렸지 뭔가. 아무리 내가 자네 서방이네 네 아버지다 하고 외쳐도 식구들이 나를 집 밖으로 몰아내지 않겠어? 그렇다면 아내도 자식들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박초신의 말을 들은 이웃집 친구는 허허 웃었습니다. 여보게 식구들이 무슨 죄인가? 설마 아버지나 남편이 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또 집에 소가 들어왔는데 몰아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박초신도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구먼. 사람을 소로 만들다니 말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 이상한 모자를 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박초신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지요. 자네 왔나? 우리 집엔 또 어쩐 일인가? 여보게 지난번 일은 내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네. 자네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한 일이야. 자네가 늘 벌레를 함부로 죽이는 걸 보고 자네도 한번 동물이 되어보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옆집에서 온 친구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자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히 남의 버릇을 고친단 말인가? 이번엔 그 모자를 가져왔던 친구가 화를 냈지요. 자네는 왜 그러나 남의 일에 끼어들어 벌컥 화를 내니 지내라도 되고 싶은가? 그러면서 휙휙 손을 내져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친구는 곧 지내가 되어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모습을 보고 박초시는 놀라 도망갈 힘도 없었습니다. 박초시의 이상한 친구가 박초시에게 17냥을 쥐어 주었어요. 지난번에 자네를 소라고 여기고 산 농부에게 주게 소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리고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박초시는 동물이나 벌레를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괜히 친구 일에 나섰다가 지내로 변했던 친구도 일주일 뒤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탐욕스런 여인을 용서한 농부 옛날 옛날에 어느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않았거든요. 힘이 다 빠진 두 사람은 비가 오길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부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만한 풀뿌리라도 찾아봐야겠어. 농부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긴 하루가 끝날 무렵 동굴에 살고 있는 어느 현자를 만났어요. 이보게 자네 무척 피곤해 보이는군. 여기 와서 밥 좀 먹고 쉬게나. 현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 건가? 현자가 물었습니다.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며 굶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현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노세단지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가져가게 현자가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이 단지를 들고 떠올려보게. 농부는 거듭 절을 하며 현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서 단지를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맛있는 밥과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마를 떼기가 무섭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농부는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쉴 새 없이 먹으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더욱더 발길을 서둘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배고픈 아이를 달래는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부는 가던 길을 멈추었지요. 내일은 먹을 걸 준다고 약속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 자자. 여인은 아이를 달래느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지요. 마음씨 착한 농부는 노세단지를 들고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온갖 과일과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런 아이의 엄마는 농부가 아이와 노는 동안 농부의 단지를 자신의 단지와 바꾸어 버렸어요. 다시 길을 떠난 농부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농부는 힘차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리 나와 우리 보물을 좀 보구려. 아내가 뛰어나와 농부를 맞으며 보물이 어디 있나 살폈습니다. 그러나 좀 피곤해 보이는 농부는 노세단지 하나만 달랑 들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건 그냥 낡은 단지잖아요. 실망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단지를 들고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려봐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노세단지를 건네받았어요. 아내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밥과 고기, 요구르트를 떠올렸지요. 입 안에서는 침이 잔뜩 고였지만 음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노세단지는 음식을 내놓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배만 더 고프지 먹을 건 없잖아요. 아내의 투정에 당황한 농부는 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렸지요. 역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몹시 슬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몰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농부는 현자가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단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니 두고 갈게요. 그럴 리 없네. 다른 단지를 얻으려는 건 아니겠지. 현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농부가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망가지기 전에 두 번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제야 현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게. 현자가 묻자 농부는 어제 벌어진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현자는 동굴에서 또 다른 노세단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 단지를 어제 만난 그 여인에게 주게. 그럼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걸세. 현자가 말했습니다. 농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지요. 농부는 곧장 어제 만난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봐요. 농부가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 단지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농부의 손에서 단지를 낚아채어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단지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커녕 커다란 나뭇가지 두 개가 나와 여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여인이 울부짖으며 황급히 숨으려고 했지만 나뭇가지는 방 안을 뛰어다니는 여인을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여인이 소리쳤어요. 여기 당신 단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 나뭇가지 좀 멈추게 해줘요. 여인이 농부에게 단지를 던지자 나뭇가지는 다른 단지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이 단지가 맛있는 음식을 줄 거야. 농부가 단지를 아내에게 주자 노세단지는 제 구시를 했습니다. 농부의 집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농부와 아내는 이웃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착한 농부는 탐욕스런 여인을 용서하고 그녀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노세단지와 나뭇가지를 잘 숨겨두었답니다. 모험하는 용 어느 어스름한 저녁, 게으름뱅이용이 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도박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 친구는 막 많은 금을 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게으름뱅이용에게 자랑스레 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봐, 게으름뱅이용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는 내 친구니까 내 금을 훔칠 리 없겠지? 자네가 오늘 밤 내 금을 훔치러 온다고 해도 아마 절대로 훔쳐갈 수 없을걸? 글쎄, 과연 그럴까? 게으름뱅이용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 금을 훔치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나? 근사한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건 어때? 친구는 게으름뱅이용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게으름뱅이용과 한 내기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저도 금을 지키는 걸 도울게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보다 먼저 오늘의 행운을 축하하기 위해 닭 요리를 준비할게요. 아내는 닭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닭 요리의 반 정도를 맛있게 먹었지요. 아내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서 남은 닭 요리를 큰 우물가 옆에 있는 부엌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난 뒤 부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함께 금을 지켰어요. 게으름뱅이용은 그날 밤 늦게 친구의 집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친구 부부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지요. 게으름뱅이용은 부엌을 둘러보다가 부엌 밖으로 나와서 우물 주위도 둘러보았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친구 집 대문이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굴뚝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게으름뱅이용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게으름뱅이용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닭을 먹는 고양이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안 돼! 친구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빌어먹을 고양이 같으니라고 당신은 금을 지켜요. 저는 고양이를 쫓아내고 올게요. 친구의 아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게으름뱅이용은 우물가로 가서 커다란 돌을 우물 안에 떨어뜨렸어요. 안 돼! 친구가 풍덩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빌어먹을 고양이를 쫓다가 아내가 우물에 빠졌나 보군 얼른 가서 도와야겠어. 친구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얼른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금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으름뱅이용은 살금살금 친구의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냉큼 밖으로 나왔지요. 다음날 게으름뱅이용은 친구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가져간 금을 친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잔에 금이 있네. 게으름뱅이용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배가 고프다고. 그리하여 두 친구는 아주 근사한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물론 밥값은 금을 지키지 못한 친구가 냈지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웃고 떠들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친구는 주머니가 많이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빈 대신 조금은 더 현명해졌지요. 한편 게으름뱅이용은 또 다른 모험을 하기 위해 다시 거리를 돌아다녔답니다. 바위가 된 아들들 한라산 서남쪽에 있는 자기 섬에는 오백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괴상하게 생긴 바위들이 서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거인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컸는지 한라산을 베개삼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또 빨래를 할 때면 백록담을 손으로 짚고 서서 바닷물에 담긴 빨래를 밟았다고 하니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할머니의 남편은 설문대 할아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고 제주의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잡은 물고기를 바닷가에 풀어놓으면 수백 가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설문대 할아방과 그 고기를 한꺼번에 끓여 먹으면서 삼천삼백 년이나 살았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삼천삼백 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음식을 구하러 나갔지요. 설문대 할망은 500명의 아들이 돌아오면 먹을 수 있게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쑥이 시작했습니다. 솥이 어찌나 컸는지 기다란 노릴 들고 죽을 져야 했어요. 그런데 설문대 할망이 이리저리 죽을 졌다가 그만 노와 함께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솥이 커서 아무리 큰 설문대 할망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만 죽고 말았지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오늘은 엄마가 무얼 만들어 놓으셨을까? 엄마가 죽을 쑤어 놓았어. 배가 고팠던 아들들은 엄마가 집에 없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정신없이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499명의 아들이 죽을 먹고 있을 때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야 오늘 엄마가 끓여놓은 죽이 유난히 맛있어. 너도 어서 먹어봐. 형들의 말을 들은 막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죽맛이 좋아질 리가 없었거든요. 막내 아들은 커다란 국자를 가져와 죽솥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자 떨그럭하고 뭔가 국자 끝에 걸려 올라왔지요. 그건 커다란 뼈다귀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계속해서 솥을 휘휘 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의 것이 분명한 해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막내 아들은 무섭고도 불길한 생각이 들어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분명 그 죽을 끓이다가 솥에 빠져 돌아가신 거야. 그것도 모르고 형들은 그 죽을 모두 먹었어. 막내는 너무 끔찍하고 슬퍼서 혼자 차귀섬으로 가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의 바위는 차귀도 앞에 혼자 서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99명의 형들은 가슴을 치며 울다가 돌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한라산 중턱에 있는 영실에는 499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들이 바로 형들이 굳어져 된 바위랍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개와 구름이 몰려와 바로 앞도 보이질 않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죽솥에 빠져죽은 설문대 할망이 화를 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바위가 된 아들들 이야기에 나오는 거인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참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또한 제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서로 위해주며 살던 모습과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땅에 관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사람에 관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고맙습니다.